오늘 제슴팜 3단 세팅했어요 근데 아직 최적값을 찾지를 못해서 조금 더 해주긴 해야 돼요 제일 취약한 데가 3층에 이쪽이에요 물이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많이 고여있지가 않아서 충분히 스폰치가 적셔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좀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물 보이시죠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라 5분에 한 번 작동하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물높이 보느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 아 1층 1단만 괜찮으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이저 커팅해서 LED를 이렇게 달았어요 쿨링팬도 여기에 해줬고요